신발 왜 안 들어갔지? 왜 컴백 라이브지? 다리가 부었나 봐요. 컴백이 안 들어가네요. 왜 남겨? 근데 댓글이 안 나오지. 이거 왜 몰라요? 여기 댓글이 안 나왔다. 왜 아무 말 안 해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귀여워요? 뭐야? 봤어요, 방금. 치킨 마구. 치킨 마구. 지금 이미 보는 드라마. 치킨 마구. 멜론 치즈? 아닌가? 약간 느낌. 너무 맛있다. 초콜릿. 뿅.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댓글을 읽어볼게요. 사나한테 질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사나는 바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사나 방송 견쟁 콘텐츠였어. 댓글이 진짜 많이 날린다. 지금 일요일인가? 사나 보다가 왔대.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 있어 봐. 왜 따로 하냐고요? 왜냐면 저거는 새로고 나는 가로거든. 난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다 어떤 거 보면 되니. 이거 보면 되지. 둘 다 봐야지. 둘 다 넌 씨에 볼 수 없나? 그런 기능 없어. 요즘 근데 막. 그래서 여기서 대화하는 거지 연톤처럼. 그런 기능 없겠지? 인스타 라이브는 그런 거 되지 않나? 그런가? 됐던 거 같아. 맞아. 됐던 거 같아. 해본 적 없지만. 아이디가 다르네. 예쁘네.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무한 방송이야. 약간 그 소리 안 들어가. 내가 추천해 준 드라마 얘기해봐요. 내가 추천해 준 드라마 얘기해봐요. 두 개 추천해 줬잖아요. 네. 일단 하나는. 내가 추천해 준 건 다 재밌지? 응. 재밌어. 빌루나도 내가 추천해 줬잖아. 응. 나는 3화. 자신 있게 얘기해. 멜론스 재질. 아니야? 맞지? 멜론스. 그게 왜 멜론스야? 그 먹는 멜론? 멜론스. 그거야? 먹는 멜론? 아니. 그럼 뭔데? 멜론 재질. 뭐야? 멜론가 체질 아니야? 몰라. 언니도 정확하지 않지? 아니 멜론가 체질이야. 멜론가 체질? 응. 약간 로그인이 안 된다. 약간 로맨스 체질 이런 건가? 응. 그리고 로맨스가. 멜론가 체질 맞을 거야. 재밌죠? 국어 3화까지 봐. 생각해봐. 김효아 이야기 봐봐. 고소. 고소. 끝. 더 추천 드라마 있구나. 먼저 추천해 줄 거 있어요? 밥 먹었어요? 물어보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까 치킨 먹었고 그 전에는 삼겹살 도시락 먹었고 라면 먹었죠. 그리고 타임에 craak. 춤이 약속이었어요. 그치 저거? 원래 이렇게 봐, 원래 이랬어? 아니지? 아니지, 뭔가 렉걸링한 거 맞잖아? 원래 이랬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그치? 완수가 완전.. 업데이트된 거 봐 완수가 완전.. 어, 이상해!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왜 어떤 게 이상하지? 이상해! 산초다 진짜.. 너 왜 오늘 공부를 안 좋아해? 다야, 이제! 저희 맛있는 치킨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어떤 맛을 먹었습니까? 간장도 먹어봤고요 양념도 먹어봤고요 양념 또 먹어보겠지? 맨날 우리 셋이 V LIVE 하는 거 일본에서? 나무채? 우린 나무채? 왜, 뭐해? 뭐야, 되게 부잘스럽게 온다 뭐해? 야! 왜? 무겁다 너 진짜 무겁다 아까 치킨 먹었으니까 오랜만에 4인원 끊었네 지금 뱅이 당황해 당황해 아홉 바이버 아, 만나자 끝났어 1차 2차 2차 3차 왜? 산아랑 지금 나연이랑 지금 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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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네 주위로 리피터 찍고 달라서 네 팀인데 Thank you 안녕 원스 완전 진짜 오랜만에 다같으니까 그러게요 아 그만간 다같이 합시다 뭐 그럽시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 안녕 댓글 뭐라고 써? 오랜만 댓글? 지효다 지효다 인도네시아에 한 번 인사 하이 어떻게 인사해야 돼? 뭐였지? 아빠 카바 아빠 카바 아빠 카바 이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하이 헬로우 인도네시아 나연 안경 잘 어울려 찰떡이야 나도 안경 써볼래 그래 내 안경 써볼 사람 써볼래 이렇게 있는 거야? 진짜 그거 없는 거야 언니 손누스 뺏더니 완전 뭔가 맥맥해 보이는 거야 진짜 공부하게 생겼다 동생 닮았어 나 지금 렌즈 껴가지고 이것도 한 번 써보세요 이거 너무 눈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거 써보려고 나 너스 완전 있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 저 지금 렌즈 껴가지고 더 웃기게 웃기게 한다 어떤 일을 간다고요? 오케이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계속 하품이 계속 나와 나도 계속 계속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기절할 것 같아 맞아 비행기 가는 길에 일단 기절할 것 같아 막힐 것 같아요 그쵸 가는 길에 참 비 온다고 하잖아 나 무겁지 산하 삐진 것 같다는데 나 무겁지 산하 삐진 것 같다는데 산하 삐진 것 같다는데 산하 삐진 것 같다 이거? 몰라 누가 그래요? 바로 여기 있는 땡 뭐 촬영해요 같이 하지 처음부터 몰랐어 몰랐어 언니 새로로 혼자 하고 있길래 모모가 너 하는지 모르고 하자 그랬어 응 나 하나 하는지 몰랐어 나 무겁다 나 무겁다 나 치킨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치킨 진짜 많이 먹었어 모모 졸려요? 안녕 안녕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말했어? 뭐 하러 왔는데? 아니 가보자 얘기하면 안 돼 일본에 있는 것까지는 알잖아 그쵸? 어제 우리 생방했지 어제 무대 잡혔어요? 네 왕복을 하고 싶긴 하더라 계속 모니터도 해보니까 그래서 짧게 짧게 끊겨서 너무 답답했어 이렇게 이뻔해집니다 여기가 하나가 만남 공수 여러분들에게 광고 블랙수르를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에이 이거 가고 싶어 안녕 어 언니랑 나랑 동생 오늘 연결이 불안정하다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이거 누구 거야 너무 귀엽다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나 이거 나불리면 엄청 많은데 원슨에 나눠주고 싶다 활동하면 랜덤으로 나눠줄까 잘 많은데 이거 아직 안 나왔나? 모르겠어 이거 나온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제 뭔가 뭐가 언제 나오고 이런 것도 모르겠어 우린 미리 다 찍어놓으니까 나는 이거 이거 필터 언니가 고른 거야? 내가 이거 어머 미안해 이게 아 아 잘 하나 어 아 아 그래서 요새 사이 한번 모르네요 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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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때? 아 이거는? 너는 이게 좋아? 어때? 아무거나 아무거나 제일 어려워 제일 싫은 대답, 아무거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일단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거나는 근데 뭔가 그런 날이 진짜 있잖아 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 응, 그래 맞아, 뭐 먹고 싶어? 나 아무거나 하는 진짜 싫은 거야 그건 진짜 너 먹고 싶은 거 근데 진짜 모를 때 있어 뭔가 먹고 싶은지 진짜 모를 때가 있어 맞아 맞아, 있어 그런 날이 있지 그런 날이 있지 그런 날이 있지 그런 날이 있지 어, 태연 언제 화랑 지었어? 어? 빠르잖아, 맞아 그렇지 둘이 다 보여줘 둘이 다 보여줘 둘이 다 보여줘 둘이 다 보여줘 VF하고 있어 넌 지금 거기 안 찍어서 너무 편하지? 지금 움직이고 싶지 일로와 네 식사는 하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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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셀스트입니다 오늘은 언니들이 VF 하다가 제가 들어왔어요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강아지 콘서트인가요? 힘들어 언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직 모르지 일어날 때 알 수 있어 응, 맞아 일어날 때 이제 내가 못 보면 너가 이제 오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간대요 에? 안녕 댓글 이제 읽어봐야겠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제일 처음 하시는 거라 오늘 처음 하신가 봐요 오늘 처음 하신가 봐요 저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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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이제 곧 이제 곧 네 1번 1번 갈 거예요 가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아니구나 무슨 소리 하는데 1번 안녕 핸드폰 잘 챙깁시다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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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